네 오늘은 게스트 홍보 좀 하겠습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탈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하루 종일 홍보만 인트로로 한 적은 처음인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홍보할게 좀 있어서 하다보니까 어? 이왕 이렇게 된거 다 홍보해볼까? 오늘 그냥 끝까지 채워봤습니다 홍보할거 아닐거 다 갖고 왔어요 지금 저희가 어쩜 이라는 채널을 따로 운영하고 있는 거를 많이 알고 계실텐데요 저희가 이번에 게스트 풍년이 좀 조만간 있을 예정이라 미리 여기서 좀 홍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사토시 고고라는 정말 유명한 일본 기타리스트가 있어요 저희가 그때 그 사운드메스에 가서도 잠깐 보고 왔었고 30초? 네 정말 짧긴 했지만 이 감성적인 연주에 있어서는 이런걸 너무 잘하는 작곡가로서의 영향도 너무 뛰어나고 연주도 정말 잘하는 기타리스트인데 저희가 이번에 사토시 고고 내양 공연에 어떻게 또 이렇게 잘 돼가지고 좀 촬영을 하시고 갔습니다 네 같이 촬영했습니다 네 같이 촬영해서 조만간 사토시 고고 영상이 업로드 될 예정이고 그리고 사토시 고고가 끝나면 정성아님이 우리 성하가 또 흔쾌히 또 촬영을 중견기타리스트 평생 반평생 기타 반평생 이상친 성하가 또 나와주기로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끝판왕 추노쌤이 대한민국 기타 네 대한민국 기타 함추노쌤이 또 출연을 해주시기로 하셔서 저희가 사토시 고고에 이어 정성아 함추노까지 어마어마한 라인업 우리가 어탐으로는 부르기 어려운 그렇죠 그래서 어쩜 해서라도 어떻게 불러서 여러분들 이렇게 또 재미있는 리뷰를 보내드릴 예정이니까 이게 메인 방송이면 약간 그건 좀 뭐랄까 서브 서브 방송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들 오셔서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재미있는 그런 게스트들 저희가 계속해서 잘 꼬셔가지고 어쩜에서 다양한 게스트들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방송 보시면서 어 이런 분이 출연하면 좋지 않을까요 뭐 이렇게 좀 생각나는 그런 아티스트 분이 계시면은 밑에다가 또 알려주시면은 저희가 또 열과성을 다해서 섭외해보겠습니다 네 어탐도 어쩜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계속 이어서 테일러의 S1S 시리즈에요 마지막입니다 지금 레이어드 사펠리를 사용을 해서 기존에 있었던 원론 모델보다 훨씬 더 3에 가까워진 느낌 조금 더 뭐랄까 가성비와 사운드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매력이 업그레이드는 느낌이 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부터 했었던 2, 4, 0 순서대로 스트로크 비교를 한번 해드릴 거니까 오늘 보시고 나는 저게 내 취향에 맞는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그런 리뷰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드래즈너 바로 한번 스펙 살펴볼게요 139만원이고요 전장은 104.5cm 무게는 2.19kg 두께는 109mm 구프레 띠뚜뚜레 74mm 다 정말 구프레 띠뚜레가 너무 잡기 편하게 되어있죠 아주 가늡니다 쉑 드래즈너 시트카스 플러스 상판에 레이어드 사펠리 치코판 매트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있고요 4개 메이플 헤드머신 크롬입니다 누버넛에 미카르타 세델 포스포 브론즈 라이트 스트링이 장착이 되어있어요 너트 43mm, 지판 에보니, 스케일 길이 632mm, 20프렉까지 있고요 ES2 픽업 장착이 되어있습니다 에보니 브릿지까지 스펙은 다 동일하고 바디 사이즈만 다릅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의외로 이렇게 플랫한 느낌이 아니고 베이스 쪽이 오히려 되게 라이트하면서 위로 갈수록 이렇게 플랫해요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EQ가 좀 신기하네요 보통 이제 우리가 드래드넛에 기대하는 감성이 이 감성이면 얘는 이거를 이렇게 좀 튀어 오르게 해 놓은 느낌이고요 베이스가 생각보다 그렇게 확 튀지 않죠 네네 베이스가 오히려 되게 라이트해요 베이스가 저 4가 더 컸어요 114가 이렇게 되어 있다가 미들에서 좀 스쿱 됐다가 여기서부터 이런게 있었고 그 우리 첫 시간에 썼던 저 친구는 그것보다 전체적으로 오히려 첫 시간에 썼던 그랜드 콘서트 모델이 더 플랫한 느낌이었습니다 더 플랫한데 사이즈가 좀 작은 느낌 맞아요 그래서 드래드넛을 조금 전체적으로 줄여 놓은 느낌이었다면 얘는 거기서 커진 느낌이 아니고 이렇게 된 느낌이에요 좀 특이합니다 그럼 D로 한번 쳐 보겠습니다 네 어우 완전 펼쳐져 있어 하이가 베이스가 전혀 부담스럽지 않죠 베이스가 오히려 되게 가벼워요 이게 이미지가 어떤 느낌이냐면 영하 20-30도 될 때 뜨거운 물 뿌리면 아시죠 뜨거운 물 뿌리면 봉중에서 얼음이 되면서 맞아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느낌의 스트로크에요 하이가 이렇게 들려 가지고 맞아요 비교해 볼게요 상상했어 생톤으로 해 가지고 앰프 없이 생톤으로 해서 비교를 하면 쭉 돌아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112부터 가보겠습니다 112부터 112,4,0으로 갈게요 E 스트로크만 쭉쭉쭉 돌려 볼게요 이게 오히려 진짜 플랫하죠 느낌이 이게 제일 많아요 베이스가 1부터 가게 2%가 2%가 4%가 3%가 3%가 1%의 1%가 가루를 흩날려 보겠습니다 가루를 흩날려 보겠습니다 그 2%가 진짜 가루라 2%가 4%가 4%가 5%가 5%가 아 좋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있네요 확실히 이렇게 쳐보니까 왜 테일러의 정체성은 4인지 좀 알겠네요 알맹이가 있는 거는 확실히 4가 조금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테일러에서 좋다라고 생각하는 소리 그리고 테일러에서 밉다라고 생각하는 소리 모두 4에 가장 많이 들어있습니다 맞아요 그런 느낌이죠 그 E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되게 플랫하지만 사이즈가 좀 작고요 E 드레드넛 같은 경우에는 플랫하면서도 위가 확 들려있고 게이스가 좀 가볍게 빠져있는 그런 성향의 사운드를 가지고 있네요 네 좋습니다 핑거 들어볼게요 네 핑거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베이스가 많이 빠져있죠 핑거에서도 그게 많이 느껴져요 네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앰프를 꼽는 순간 G에서 노래했잖아요 이게 확 올라왔잖아요 조금 더 나오겠죠 얘는 조금 나오지 않을까 일단 타더발 페레 damned 네 잡아 볼게요 하이 그런 써지 하이가 확 들려있으니까 하이를 좀 깎아 볼게요 베이스가 없어서 joka 한번 더 좋아집니다 너무 많이 줬고 베이스 오범부터 His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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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